오늘은 뉴욕커가 바라본 한식과 한국인의 위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식은 최근 몇 년 사이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으며 고급 요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은 다양한 문화와 요리가 공존하는 도시로 한국 음식이 이곳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기사식당이나 백반집이 점차 사라지는 느낌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뉴욕에서 바라본 한국 사람과 음식의 위상 그리고 국내에서의 인식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식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신선한 재료와 균형 잡힌 영양소입니다. 한국의 전통 음식인 김치, 된장, 고추장 등은 발효 과정을 통해 건강에 유익한 성분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뉴욕커들에게도 웰빙식으로서 현대인의 건강을 고려한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뉴욕의 파인다이닝은 앞으로 한국 식당이 주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미슐랭 스타를 받은 한국 레스토랑이 여러 곳 존재하고 앞으로 늘어날 일만 남았습니다. 예를 들어 김훈이 셰프의 단지와 정식, 주화, 꽃, 아토믹스 등이 전통적인 한국 음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미식가들 사이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뉴욕에서 한국 음식은 영화, 뷰티와 함께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다양한 레스토랑들이 불고기, 비빔밥과 같은 전통 한국 요리를 접목하여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본인의 식당에서 팔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유명한 한국계 셰프들이 뉴욕커들의 미식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넷플릭스의 흑백 요리사에 출연한 에드워리 셰프의 610매그놀리아와 뉴욕에 위치한 나미 모던 코리안 스테이크, 하우스 레스토랑은 현대적이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혁신적인 퓨전 요리의 대명사로 알려져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레스토랑들은 한식의 매력을 더욱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K-POP과 한국 드라마는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K-POP의 글로벌 성공은 한국인들의 먹거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동경하는 스타가 먹는 음식과 드라마 속 식사 장면들은 시청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예를 들어 드라마 속 집밥을 먹는 장면은 뉴욕커들은 물론 시청자들이 직접 경험하고 싶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뉴욕 내 우리나라 커뮤니티는 한국 음식의 보급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한국 식당과 마켓은 지역 주민들에게 드라마 속 음식을 소개하고 우리의 문화를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음식은 점점 더 많은 외국인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음식 축제 관련 행사에서 외국인들은 우리의 음식을 경험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퓨전 요리 또한 음식의 매력을 더욱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검소한 시골 음식과 동남아시아의 요리에 한국의 재료를 결합한 새로운 요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식은 다양한 문화와 융합하며 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독특한 맛과 건강함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기에 모자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백반집들이 점차 사라지는 느낌이 듭니다. 젊은 세대가 햄버거, 피자, 라면, 편의점 음식으로 한 끼를 간편하게 해결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대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던 옛날과는 달리 현재는 균형 잡힌 식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식을 공부하거나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통 장문화를 배우는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며 레시피의 계량화가 늦는 것도 젊은 사람들을 업계로 끌어들이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음식의 전통적이고 기본적인 형태는 잊히고 현대적이고 퓨전화된 요리만 남게 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음식을 사랑하는 이들은 전통을 지키면서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뉴욕과 세계에서 우리나라 음식은 고급스럽다는 인식이 강해졌습니다. 사람의 손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 문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식이 글로벌 식문화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K-파프, 드라마, 영화, 국방, 뷰티 산업 등 다양한 분야와 연결되어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2024년 11월 현재 뉴욕에는 우리나라의 기사식당을 모티브로 개업한 식당이 뉴욕커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 반면 서울에서는 백반집이 사라지고 있어 참 아이러니합니다. 한국 음식의 세계적인 인기는 뉴욕커들의 사랑과 상관없이 얼마 못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음식이라는 본질은 영원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음식을 만들고 계시나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